예 국무조정실장님 예 오늘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김근희 여사가 받았다는 명편백은 지금 현재 어디 보관되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대통령실만 알 수 있나요 글쎄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별로 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해요 총리실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선물이라는 게 국고 귀속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나중에 임기 후에 이관이 되려면 무슨 공식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과 해당이 되겠죠 사적으로 받은 것까지 그렇게 의무화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 규정을 살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요 어렵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저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여서 혹시 국조시장에서 아시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